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삼성전자 다시 6만원대 안착을 못하고 빠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엔비디아의 HBM 조건부 승인. 이거 제가 분명히 과거 영상에서 그랬습니다. 이거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다. 중립적인 재료뿐이다. 크게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계속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언제쯤 사야 될지 언제쯤 팔아야 될지 수급적인 측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간단하게 이슈 살펴보고요.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 수급. 그리고 제가 준비한 삼성전자 대응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볼까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하게 된 모습. 장대현봉이 크게 나오는 거.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박 대표가 1994년에 증권사 입수해서 30년을 삼성전자를 매매해봤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느냐. 먼저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IT 주식은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니죠. 퓨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로드맵이 있어야 돼. 어떤 걸 하겠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 우리가 잘 알던 노키아. IT 업계에 존재감이 없습니다. 소니는 영화 회사가 됐고 인텔은 캘컴으로 피인솔이 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2의 인텔이 될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AI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HBM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TSMC의 파운드리 부분에 완전히 뒤쳐져 있습니다. 삼성한테 어울리지 않는 2위 업체가 된 거죠. 2위 업체가 된 겁니다.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분기 실적. 충격적인 게 HBM에 하이닉스가 주력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1위와 2위가 바뀝니다. 여러분. 1위 업체가 2위가 되고 2위 업체가 1위가 된 거죠. 하이닉스가 1위로 부상했습니다. 왜? HBM은 일반 디렘보다 3배에서 5배 수익을 많이 내는 고수익 상품입니다. 선택과 집중. 하이닉스가 여기 10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이제부터 삼성도 누르고 올라섰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퇴직이 뭐니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HBM 얘기를 했더니 우리도 이렇게 빨리 AI 시대가 올지 몰랐다. 바로 이겁니다. 삼성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말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급락을 했습니다. 어떤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N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까지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마치 데칼 꼬마니처럼 접어놓은 것처럼 똑같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N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이게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지난 2년간 NN은 제로금리였습니다. NN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걸 N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달러로 바꿔요. 그래서 주식을 삽니다. 반도체 주식. 금리 올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동안 주식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차익도 나고 주식 차익도 나고 이렇게 해서 해치펀드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죠. N달러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N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달러 가치는 떨어져 버리고 금리 난다고 해서 주식도 고평가액이 나오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빌린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 버려요. 100에 빌린 돈이 150이 돼버리고 한 차익은 제로로 보더라도 주식이 100에 산 게 70이 돼버렸습니다. 80 모자릅니다. 갖다 넣어야 돼요. 마진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주식하시면서 가끔씩 신용성 이런 거 있죠. 담보 부족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기간 동향 오시면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요. 천만조 유독 많이 파는 이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 때문입니다. HBM 대응 못했고 파운드 리본에 뒤쳐져 있다. 삼성전자 AI 시대를 대응 못한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나마 N달러 한유는 진정이 됐습니다. 미국 11월까지 금리 인하 보류했고 일본은 12월까지 금리 인상을 보류했습니다. 일단 N달러 한유는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약재는 잠재적으로 해소가 됐는데 최근에 매도 물량이 줄어든지 줄어든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순매수로 돌아섰다고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지분 관계에서 삼성생명 국민연금 블랙락 블랙락은 장기 펀드이기 때문에 물량이 안 나옵니다. 여기 물량만 해도 33%입니다. 외국인 물량 52% 85% 아닙니까? 개인 물량 10%가 안 됩니다. 소액주주 비중은 계속 줄고 있죠. 무조건 여러분들 외국인 전략 알아야 됩니다. 얘네들 어떻게 매도하는지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도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가 PB생활하면서 해외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 매매하는 거 봤는데 처음에 고가 매도를 합니다. 저 위에서 그 다음에 구간을 살짝 내리고 세 번째 근저보 가입합니다. 네 번째 시장 가입합니다. 어느 구간? 고가 매도와 구간 매도 중간 정도가 있습니다. 왜? 빠지긴 빠지는데 낙폭이 10% 이상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은 단계가 낮다는 얘기죠. 각각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강도가 강해지면서 급락하게 됩니다. 3단계 가면 폭락이에요. 여기까지 안 가길 바라야 되겠죠. 그들의 신호와 패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얘네들이 매도 전략을 바꾸는지 이게 급선무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바닥 신호를 확인해야 됩니다. 박 대표가 두 가지를 리포트에 담았어요. 바닥 신호 제가 보는 게 10가지 정도 있거든요. 이 중에 50%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신호와 패턴 파악하는 방법까지 포함한다면 박 대표가 만드는 대응 전략 리포트 여기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들의 전략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해치펀드들의 네 가지 단계 어느 단계 진입하는지에 따라 여러분 대응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박 대표가 그래서 자료를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바닥 신호 분할 매수 바닥 신호는 10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보는 게 5가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최소한 분할 매수 세력들의 단계별 신호와 패턴 파악하는 방법 이거에 따라 제가 대응 전략 시나리오자가 대응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삼성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드립니다. 영상 촬영 중에도 상관없으니까 문자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그리고 7월달쯤에 이때쯤입니다.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이때 보시면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7월에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88,000원 7,000원대에서 계속 횡보합니다. 근데 거래가 별로 안 따라지면서 거래가 확 줄어버리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누가 받쳐주는 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거는 급락밖에 없는 거죠. 7월이 고점이었습니다. 박 대표가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7월달에 제 영상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희 채널에서 7월 11일 오늘이 최고점 전략매도하고 10월에 바닥 찍는다. 제가 그냥 예측한 겁니다. 기술적 자료만으로 이슈 차치하고 차트 봤을 때 3개월은 빠지겠다 싶더라고요. 이 영상 때문에 제가 그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10만 전자 간다 그래서 올라갈 때였는데 제가 신호를 드렸거든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때 50%는 팔았다. 다행히 그때 아마 저한테 욕하셨을 겁니다. 근데 바닥 신호는 언제 줄 거냐 영상 빨리 찍어달라 마음이 급하다 신호가 나와야 찍죠. 10개 중에 5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럼 제가 약속드립니다. 영상 찍겠습니다. 땡얼 땡땡의 오늘이 최저점 분할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 영상 계속 팔로우 해주시고요. 박 대표가 영상 찍겠습니다.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슈도 간단히 보면요. 블랙의 출시 앞두고 삼성 HBM 임시 수요일 임시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닙니다. 지금 너무 물량이 딸려요. 하이닉스는 1년치가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한테 야 일단 니네 조건부로 좀 줘라 물량 물량 넘겨라 중요한 게 뭐죠? 퀄테스트 아직 통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중에 이 AI치 블랙엘이 문제가 생기면 화산화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삼전화한테 돌아가는 거죠. 당장 지금 납품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책임 전가될 가능성 상당히 커요. 이거 호재 아닙니다. 그리고 HBM과 파운드리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충격적이었죠. HBM이 3배에서 5배 수익이 많이 난다고 그랬죠. 일반 디렌보다. 고수익 상품입니다. 고마진 상품. 하이닉스가 여기 집중한 거죠. 10년 전부터.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1위와 2위가 바뀌었습니다. 뼈 아픈 거죠. 삼성한테는. 미래를 대응 못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삼성 컬 테스트 남았습니다. 조꼬모 승인 말고 완벽하게 통과해서 12단 납품해야 돼요.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은 조금 더 문제가 큽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있죠. 세 가지입니다. 파운드리, 분사설. 언론에 보도됐죠. 두 번째 구조조정.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인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 있고 세 번째 셧다운. 평택공장 수중 물량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N달러 한요는 진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은 물량 파는 거 누구한테 달렸다? 삼전하기 나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HBM 컬 테스트 통과하는 거랑 파운드리 이 부분에 추가 물량 수주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물량이 많이 남았다. 3조에서 14조. 굉장히 폭이 큰데 어쨌든 간에 이 물량이 다 나오는지 안 나올지는 누구한테 달렸다? 삼전한테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1차 간문이 HBM입니다. 이게 HBM이거든요. 12단짜리. 여러 단으로 쌓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열 문제. 그 다음에 내구성. 아직 이걸 해결을 못해서 삼전이. 이걸 해결해야 퀄테스트 통과합니다. 조건부 승인은 그냥 조건부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통과된 게 아니에요. 퀄테스트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AI 가속기 결함. 이건 호재입니다. AI 가속기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CPU GPU 아까 보여드렸던 HBM 그 다음에 AI 가속기가 AI 칩의 핵심 부품입니다. 여기 결함이 생겨서 블랙엘의 출시가 늦어져서 한때 TSMC와 엔비디아의 불화설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을 다변화시켜야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엔비디아에서 TSMC에 의해 공급망 말고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삼성전자 여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삼성도 내년부터 AI 가속기 출시하거든요. 반사익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왜? 수급 때문이죠. 물량 압박 그리고 블랙엘 수주를 다른 데 맡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삼전을 얘기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고급 최고급 사양 블랙엘 같은 거는 사실은 만들 수 있는 곳이 두 개밖에 없어요. TSMC와 삼전 독점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삼전한테 기회를 주겠다. 엔비디아의 빅픽처 큰 그림입니다. 젠스랑의 큰 그림 HBM은 하이닉스 독점이었는데 이거를 이원화 시킵니다. 삼성으로 두 번째 블랙엘 TSMC 독점이었죠. 이거를 삼성한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어쨌든 삼성이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엔비디아는 벤더를 둘로 만드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근데 주가가 안 갑니다. 왜? 수급 때문이죠. 수급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물량이 남았다는 부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호재가 반영이 안 됩니다. 엔키리 트레이드는 잦아들기 시작했는데 환율이 진정되면서 10조 내외의 물량이 남았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HBM 때문에 메모리 반드체 1위에서 2위로 떨어져 버렸고 이게 충격적이죠. 세 번째 파운드리 분사설 구조조정 셧다운 네 번째 HBM 조건부 승인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퀄테스트 통과해서 완벽하게 12단 납품해야 돼요. 다섯 번째 파운드리 구조조정 얘기 나왔는데 블랙의 수주 된다면 대박 수주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섯 번째 AI 가속기 이거 내년부터 출시합니다. AMD와 삼성전자 공급망 반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호재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는 안 갑니다. 왜? 수급 때문이죠. 이미 차트는 다 깨졌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박 대표가 보기에 1번은 끝났고 주번 보시면 밑에 9월달인가요? 5만 1,800원 이거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깨지고 내려가면 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월벙도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하단은 어디냐 5만 1,800원 깨지면 그 밑에 기다리고 있는 건 4만 원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 깨면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하죠? 근데 5만 원도 설마설마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7만 원, 8만 원대? 여기까지 깨지지 않길 바라야죠. 그래서 세력들의 매집 전략이 중요하다는 매도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매도 전략 4가지 단계라고 했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직은 급하게 때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2단계 3단계 가기 시작하잖아요. 10% 20%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는 뒤에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진짜 4만 원대 간다니까요. 잘못하면 그들의 전략 두 번째 삼성전자 짐바다가 찍었는지 확인하는 여부 이게 중요합니다. 바닥신호 10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확인해야 돼요. 다행히 다행히 신호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시카 총액 비중입니다. 전체 시총 삼성전자 우리나라 전체 증시에서 삼성전자 시총 차지하는 비중 얼마죠? 최근에 15.28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30년 삼성전자 매매하면서 통계를 내봤는데 13에서 25% 밴드입니다. 정확하게 20 이상 올라가잖아요? 비중이? 그러면 고평가입니다. 1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평가 국면이에요. 이 밴드입니다. 지금 거의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한 9개 정도 더 있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 나올 뻔하다 안 나왔어요. 이거 뭐냐면 대차권의 추위입니다. 보이십니까? 내려가다가 빠졌죠? 10월 초에 신호가 나온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안타깝게 또 두 번째 신호는 나온다가 끝났습니다. 이거 왜 8개 신호가 더 있어요? 10개 중에 5개, 6개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영상도 찍고 여러분한테 사인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도 시청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는 얘기죠. PBR이 1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청산가치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PBR 1은요 IT 종목한테 적용이 잘 안됩니다. 청산가치라는 건 삼성전자 갖고 있는 자산이나 공장, 설비 다 전부 다 현금화 시켰을 때 지금 주가보다 더 싸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지금보다 더 싸다는 얘기죠. 그거가 만약에 100인데 지금 주가가 뭐 90, 80이란 얘기예요. 할만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IT 종목은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수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미래에 삼성전자 주가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AI 시대를 팔로우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돈으로 환산됩니까? 이걸로 수치화시킬 수 있는 건 HBM하고 파운드리밖에 없습니다. 관건은 뭐냐면 HBM을 일단 완벽하게 퀄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고 납품이 시작돼야 돼요. 엔비디아에 두 번째는 뭐냐면 블랙엘 파운드리 이거 수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삼성이 주가가 바닥신하고 확실해 나오면서 반등의 계기를 찾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여러분 어떻게 간다? 급반등 안 나올 가능성은 큽니다. 좀 더 기간 조정으로 가거나 아예 고를 팔 수도 있어요. 1번 2번 3번 대응 전략 박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삼성전자 바닥신호 분할 매수 제가 설명드렸죠? 바닥신호와 분할 매수 바닥신호 10개 있다 50%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분할 매수 각각의 신호와 패턴 파악하는 방법 이거에 따라 대응 전략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 3158에 8575 삼성하고 알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왜 분할 매수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닥이 오더라도 급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횡보하는 경우도 있고 고를 더 파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삼성 알로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리포트 제가 확실하게 보내드리고요.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실시간 대응 방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람 방이에요. 삼전 매매 신호 속보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 매매 신호 드리는 방입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인데 입장하시는 방법은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010-3158-8575 경험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제목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죠. 여러분 인생에서 삼성전자로 마지막으로 10억 만드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습니다. 텔레그난방 미리미리 입장하시고요.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AI 반도체가 빠지니까 2차전지, 바이오, 방산, 조선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죠.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박 대표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자 샘플을 만들어봤는데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3158-8575 여기로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찍는 와중에도 제 번호로 3전 단타 신호 달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단타 안됩니다. 수세가 결정에 돼야 단타로 치죠. 단타는 따로 드릴 테니까 3전 단타 치지 마시고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을 발굴할 때 여러분 어떤 거 쓰십니까? 조건 검색실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저도 씁니다. 증권사에 24년 있었었는데 이거 없겠습니까? 10가지 정도 제가 조건을 설정해놔요. 기본 조건 그리고 제가 쓰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두 번 정도 거쳐서 이렇게 종목을 발굴하거든요. 3158-8575 급등이라 보내시면 제가 발굴한 급등주 보내드립니다. 검색식이 10개가 있는데 제가 설정한 게 조건 이거 알려달라는 분인데 이거는 못 알려드리죠. 이거 제가 영업비밀인데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같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저의 검색식과 에고리즘 통과한 종목 배너 있는 번호로 급등이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1번은 단타방이잖아요. 단타방은 뭐냐면 하루하나 이틀 안에 승부가 나는 겁니다. 매수매도 당일날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급등은 뭐냐면 일주일 단위입니다. 단기 스윙 차이 아시겠죠? 기간의 차이입니다. 뭐 그래봐야 큰 차이 없는데 단타는 보통 당일날 결정이 되고요. 길어야 이틀입니다. 그리고 급등은 일주일 안에 매수매도 나가는 겁니다. 성향에 따라 신청해 주시고 물론 두 개 다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타는 1번 급등은 급등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무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010 3158 8575 이 번호로 설 이렇게 쓰시고 가로열고 종목 중장기 종목 단타 종목 아니면 업종 리포트 시황 리포트 그 외에 다른 리포트 섹터별로 분석해서 해달라 뭐 이런 거 필요한 리포트 바이오나 아니면 뭐 2차전지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 혜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설 보내셔서 가로열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쉽지 않습니다. 6만원 안차기 이유가 있는 거죠. 조건부 승인 호재 아니라 그랬습니다. 삼성 R 있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 바닥신호 확인하는 방법 해치폰드 전략 관련해서 분할 매수 전략 짰고요. 바닥신호 확인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람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요. 단타는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조건 검색 시가 그 다음에 알고리즘 통과한 종목 10가지 조건이 있어야 그랬죠. 급등이나 보내시면 제가 스윙 종목 보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준비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빠진 원인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 원인 이렇게 30년 만에 장대양봉이 나오는 이유 3,4년 전부터 AI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 이게 뼈아픕니다. HBM 파운드리 문제를 알았으니까 해결해야 되겠죠. 삼전에서 HBM 일단 조건부 승리할 때 주가가 반등 나오다 밀렸잖아요. 콜테스트 통과하면 급등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블랙의 수주겠죠. 삼성의 기술력이 인정받는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밀려있는데 이 두 가지만 되면 제가 보기엔 주가가 급등합니다. 근데 아직은 신호가 나오진 않았던 거 바닥 신호를 확인해야 돼요. 이슈가 터지기 전에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죠? 팔다 팔다 지시면 안 팔겠죠. 외국인들 서서히 줄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5개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시가총액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차장고가 다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8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분할 매수 전략 해치펀드의 신호와 패턴 단계별 패턴과 신호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 대응 전략 리포트를 만들었으니까 리포트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에도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단타로 치겠다? 말도 안 됩니다. 단타는 1번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드리고 단기 스윙 종목 급등이나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분명히 약속드렸다고 영상 찍습니다. 진짜로 우연히 제가 고점 맞췄는데 뭐 저의 인사이트도 있겠죠.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근데 바닥 신호 나오면 제가 영상 찍겠습니다. 제 영상 계속 팔로우 해주시고요. 박 대표가 영상 찍을 테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키냐고 계속 문의가 옵니다. 저한테 지금도 문자가 와요. 고점 맞췄는데 저점 맞춰달라. 글쎄요. 쉽진 않습니다. 근데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10개 중에 5개 이상은 나와야 돼요. 5개, 6개 정도. 그럼 제가 바로 찍을 겁니다. 기다려주시고요. 영상 찍겠습니다. 삼성 연자 N달러 환율은 진정이 되고 있다는 거 그나마 고무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안 좋았었는데 환율 시장은 여러분 먼저 움직입니다. 외환시장 주가보다 3전 차트 보시면 1번 보시면 지금 아직 바닥이잖아요.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미 N달러 환율은 돌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12월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N달러 환율이 진정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빠졌었잖아요. NKT 트레이드가 진정이 된다면 당연히 반등 나옵니다. 근데 그건 기술적 반등입니다. 실제로 주가가 확실하게 가려면 말씀드렸죠. HBM 퀄 테스트 블랙의 수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까지 대응 전랄 리포트 제가 업데이트 할 테니까 계속 받아주시고요. 텔레그너 방에도 미리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삼성전자 화이팅입니다. 박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